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지난 주말 내내 시끄러웠던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먼저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오디오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한 SNS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양이 영상입니다. 게시가 되기 전 먼저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이른바 불법 촬영물 필터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필터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성범죄물 자료와 비교해 불법 촬영물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엠범방 방지법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사전 검열이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국가에 의한 검열이다라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다가 엠범방 방지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전 검열을 강제화했다. 모든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허락받고 올려야 한다. 그야말로 검열 공화국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역시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재개정을 해야 된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것처럼 정말로 고양이 영상까지 검열이 됐던 거예요? 검열이 된다는 게 걸러서 올리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라면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로 커뮤니티 같은 데서 공유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특히 캡처 중심으로 보시면 고양이나 게임 화면을 업로드하려고 하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걸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귀여운 고양이도 검열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라고 썼지만 이거는 사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 공유되는 영상물이 필터링을 거치는 과정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 이 검토 중인 기인과 시간은 아주 짧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통신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제가 직접 해본 결과로는 길지는 않았었고요. 일명 N번방 방지법에 따라서 방통위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었는데 불법 촬영물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수 없게 제한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각 플랫폼들이 불법 촬영물을 식별해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라는 방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착취 불법 촬영물의 특성상 일단 업로드가 되게 되면 사후에 쫓아가면서 삭제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퍼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해도 다른 데서 또 튀어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애초에 올리지 못하도록 필터링을 하라는 건데 특정 검색어를 막는 거는 기존에도 이미 많은 게시판이나 게임 같은 채팅 화면 이런 데서도 적용을 하던 거라서 어렵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욕설을 쓰면 채팅이 블라인드 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특히 게임 같은 데서는 그래서 어떤 시발점이 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갑자기 그게 막혀서 이게 왜 막히는 거야라고 생각해보면 앞부분이 약간 욕설이랑 비슷해서 이런 웃지 못한 사건들도 있는데 문제는 영상에 대한 필터링의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필터링이라고 하더라도 그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들은 다 어떻게 필터링을 해요? 당연히 그래서 일일이 보면서 하는 건 불가능한 거고 기사 제목만 보시다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개인의 1대1 채팅방이나 혹은 단톡방을 일반적인 단톡방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공용 공간 그러니까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그에 준하는 익명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주요 대상이고 실제로 N번방 범인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시작했다가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당연히 사람이 일일이 들여다보는 건 불가능하고 이용자가 올리려는 영상을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같은 경우는 불법 촬영물로 신고가 된 영상 파일들의 해시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쉬운 말로 하면 디지털 지문 혹은 디지털 DNA 이걸 보관을 하고 있다가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영상을 오픈 채팅방에 올려봤을 때 어떤 영상은 검토 과정 없이 업로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검토 과정 몇 초를 거친 뒤에 업로드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과정인지 여부를 걸러내는 것 자체가 기준을 갖고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적용 초기라서 필터링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검토 시간이 걸리면서 불편을 줄 수는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검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필터링을 지금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닙니다. 일단은 N번방 방지법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공용 공간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서비스에 나름의 필터링 장치가 걸려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하면 하단에 정보를 확인하라는 경고 문구가 자동으로 뜨도록 돼 있습니다. 노각 붙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유튜브 같은 경우인데 음란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업로드하려는 영상의 살색이 어느 정도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이런 것까지 체크해요? 그렇습니다. 영상을 유튜브에서 일일이 걸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구색의 고양이 같은 경우에 필터링돼서 노란딱지가 붙기도 하고 이런 웃지 못할 일들도 있는데 혹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성을 특정해서 대조한다든지 이런 필터링을 거치게 됩니다. 각 플랫폼들이 다 나름대로 어떤 기술과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용자는 동행사를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건 없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려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검토매시가 뜨게 되면 찝찝하기도 하고 오픈 채팅방 말고 개인 대화방이라고 해서 적용을 나중에는 확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어떤 검색어나 이미지가 차단될지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감시 장치나 기준이 조금 더 또렷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고 엠보방 사건에 발단이 됐던 텔레그램처럼 운영 주체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냥 내버려 두자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안해하는 이용자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다만 이제 엠본방 사건의 충격이 한창일 때는 법안을 같이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검열이라고 단어의 공포를 키우는 방식으로 야당이 대응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고 생산적일지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가는 대목이긴 합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